네, 오늘은 갈라디아스 2장 19절부터 21절 가문이 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안에 계신 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압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라는 말씀처럼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에 있지 않다고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복음이 아닌 율법에 속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율법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이건 다른 복음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사도들이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관숙과 교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한다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다가 베드로가 외식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이방인에게 지우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금방 자리를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니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갖다가 왜 이방인들에게도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면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에서 2장 19절의 말씀은 내가 율법으로 발명하마 율법에 대하여 추건나니 이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그럼 성도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율법을 보면 괜찮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풍습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여기서 율법과 상관이 없다면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 풍습대로 그냥 그대로 이방인처럼 그냥 살아야 되는가 또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오늘 말씀 20절에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토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이 외치는 것은 뭐냐 이런 여러 질문 가운데서 바울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의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또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다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로 말미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우리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인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어떻게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이 서는 거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가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율법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지 않는 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다 이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다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건 죽었으니 이제는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회개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다시 죄를 지켰느냐 죄 안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죽는 것이래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죽는 것은 내가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타난 바디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되어 산다 하나님께 되어 산다 나는 정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죽었으니 그러면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족에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오늘도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다 내 안에 그리족에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되어 사는 길은 내가 아니라 그리족에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 인생까지는 내가 살아서 나의 생의 삶의 길을 내 생의 길을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방향을 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족에서 그리족에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족에서 살아 계십니까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족에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족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나는 죽었고 지금까지 내 방향대로 내가 움직였으나 난 죽었기 때문에 그리족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면 나의 삶은 그리족의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족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방향을 향해서 내가 교육하고 내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족의 삶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족의 모습과 형상이 내 인격 속에서 이제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족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움직여 가시니까 내 인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계신 그리족께서 나의 육신 바깥으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내 생활 속에 나타나고 나의 모든 인격 속에서 흘러나와야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게 그리토를 향한 삶이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리시안이다 그리시안이다 우리의 진정한 그리시안 바로 그리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시안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오늘 빌리버스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일까 나를 좀 본받아라 바울 속에 계신 그리토의 삶을 자신은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과거 오늘 우리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나처럼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 그런 그리토인이 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히브리스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 앞서간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정말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았던 그 그리토인들의 앞서간 형제들의 삶을 한번 찾아봐 그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자세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히브리스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입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는 거예요 악한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선한 삶 예수 그리도의 삶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 하게 된 그런 삶 그런 삶은 어디서 볼 수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원 속에서 그것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산상수원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으실 때에 처음으로 열으신 말씀이 산상수원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시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법이 아닌 인격의 변화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원은 사실은 법이지만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라 그리도의는 그렇게 변화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태봉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랬죠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흥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흥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이것이 주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한 것은 법 같으나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의 인격의 변화함을 가지고 내 자신의 변화 이것이 바로 회계의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법은 율법이 아니고 인격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토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크리스티아인들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런 변화가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 하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토와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토께서 살아계셔야만이 나의 인격이 변화하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토와 그리토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죽었다 이제는 주님이 사는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11에서 12장 2절부터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오편에 앉으셨느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나를 향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억지로 내 자신을 갖다 억압을 해가지고 율법에 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으로 죽는 것으로 다시 말하는 죄에 속해 살던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의 삶을 나에게 사랑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사랑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은 율법에 속한 삶이 아닌 변화된 삶이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분명히 힘을 얻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 교회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모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